본 영상은 실제 본원 직원 스마일 수술 영상입니다. 수술실 입실 전 소지품은 사물함에 세안을 통해 얼굴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세안을 마치고 모든 수술 준비가 끝나면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수술실로 입실합니다. 입실 후 수술을 위해 눈 주변을 먼저 소독합니다. 마취약 점안 후 잠시 눈을 감고 대기합니다. 수술 전 먼저 원장님 진료를 보게 되는데 이때 난시를 교정하기 위한 정확한 난시축을 표기합니다. 수술이 진행될 비주맥스 레이저 장비에 환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안구를 고정하기 위해서 비주맥스 레이저 장비에 안구 고정장치를 장착합니다. 안구 고정장치는 개인 위생 보호를 고려해 1인 1팩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수술을 위해 눈을 잡아주는 기구로 눈을 벌려 고정합니다. 이제 레이저가 각막 내부를 투과해 시력 교정에 필요한 각막 실질 부분만을 절개 및 분리합니다. 각막 표면에 2.2mm 절개를 통해 분리된 각막 실질을 제거합니다. 모든 수술이 끝난 후 수술이 잘 되었는지 최종적인 원장님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편안한 회복을 위해 본원만의 VIP 서비스 더 라운지 회복실에서 회복합니다. 이제 당신이 밝은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7,000 же 3,000 же